한국소비자단체업의 이문경 상담사입니다. 우려의 말씀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피해법도 얘기하고 소비자와 함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행정적 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사실 방문 판매로 판매원들의 유의되기 위해서 고가 판매에 화장품 판매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소비자 문제는 날과 안 걸리면 나는 영이지만 내가 걸리면 100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걸리는 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핸드메이드 업체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큰 브레이크를 걸렸는데 핸드메이드 업체들이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업체가 1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있고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업법으로 보게 되면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것도 1인 가구, 1인 기업으로 판매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업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아주 깊숙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온라인으로 판매,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들한테 이 충영 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사실 좀 안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규제의 혁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업법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 건데 그 규제가 이 극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시 무거워진다고 생각해서 아마 반발들이 많을 건데 이 안전성을 그런 데서 어떻게 행정이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쯤 와 계신 분들이면 사실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세관리사로 아까 말한 대로 2인으로 가거나 지금 피부랄리실에서 운영돼서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자격증 받아서 그냥 나가서 하실 건데 안전이나 이런 걸 최대한 어떻게 당부하고 갈 것이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행하기도 한국이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을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신 것 중에 부작용 들어오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십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사들의 자격증이 소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안 띄워줍니다.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업체들이랑. 누가 띄워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비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향후 생기는 거래 형태 유형까지도 여기에 포함해서 고민을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업체들도 단순하게 소금 판매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맞춤형에 왜 소금 판매가 들어가는지 이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가면 소비자 피해 보상에서 맞춤형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소비자 책임으로 가거든요. 맞춤형의 경우에. 그런데 소금 판매하는 게 어떻게 맞춤형 해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거가 좋네요.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점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혜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 업계도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건 아마 명확하게 법에서 이번에 시행 규칙에서 막힐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업체들이 혹시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업계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외국에서도 이게 외국에서는 규제 없다고 했잖아요. 외국에서는 왜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됐느냐. 사실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거를 소비자한테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이제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게 생겨서 이러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